이렇게 종목 정보를 크레온 API를 통해 자동으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파이썬 주식 투자 자동화 첫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주식 투자 자동화의 원리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주식 투자 자동화를 위한 개발 환경 설정을 해볼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크레온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 크레온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를 설치하고 주식 투자 자동화에 사용되는 파이썬 및 모듈들을 설치하고 세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파이썬을 이용해서 크레온 API를 간단히 다뤄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크레온 계좌가 없으신 분들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대신증권 크레온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앱을 설치하시고 이런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증권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 API는 윈도우 환경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데요 맥을 쓰시거나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윈도우 서버를 한 대 빌리시고 여기서 이 과정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VirtualBox나 VMware 같은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윈도우 가상 환경을 만들고 여기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크레온 계좌와 윈도우 환경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크레온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크레온 공식 홈페이지 크레온트레이드 닷컴으로 접속해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계좌 개설 시 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온라인 지점, 서비스 신청 관리의 시스템 트레이딩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신청 탭에 들어가셔서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확인을 클릭하시고 시스템 트레이딩 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쭉 완료하시면 크레온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PI를 사용하기 위한 크레온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를 설치해보겠습니다 고객 라운지 트레이딩 안내의 다운로드 센터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HTS를 다운받아줍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설치도 해줍니다 다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 후 실행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크레온 플러스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뭔가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되면서 크레온 플러스라는 것이 생기고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크레온 플러스 스타트라는 아이콘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주문 오브젝트 사용 동의 설정을 해주시고 주문내역 확인 설정에서 주문내역 확인 체크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게 체크가 돼 있다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확인해 줘야 돼서 자동매매가 힘들어집니다 다음으로 API 사용을 위한 파이썬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버전은 3.8 버전 32비트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미 파이썬을 설치하신 분이라도 버전은 조금 차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 비트는 64비트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크레온 API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영상을 따라서 32비트 버전을 다시 한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인 python.org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의 윈도우스 메뉴를 눌러줍니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이렇게 파이썬 버전별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한 파이썬 3.86 버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64가 붙은 것이 파이썬 64비트 버전이고 64 없이 x86이라고 붙은 것이 32비트 버전입니다 증권사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2비트 버전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executable installer 32비트 버전을 다운받아줍니다 다운로드 후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 3.86 32비트 버전을 설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add python 3.82 pass를 체크해주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미 3.8 버전이 설치가 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자체가 뜨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인스털레이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모두 체크하고 next 또 여기도 모두 다 체크해주고 여기 설치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파이썬 3832 이런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 경로에 파이썬 3.8 버전 32비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경로가 지정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인스톨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고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어판에 들어가서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고급 탭에서 환경 변수라는 걸 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스템 변수에 여기 pass에서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이썬 여러 버전을 설치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가 여러 개 뜨게 되는데요 우리는 3.8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3.8 버전 두 개를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이동 위로 이동을 눌러서 3.8 버전을 맨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 3.8 경로가 맨 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cmd 라고 입력을 하시면 명령어 프롬트라는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썬을 입력해 보시면 파이썬 3.8.6 32비트가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온 api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파이썬 3.8 버전을 설치한 경로로 들어오셔서 파이썬.exe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속성 호환성 탭에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 체크박스를 체크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 w.exe 이 파일도 관리자 권한으로 바꿔줍니다 호환성에 관리자 권한 확인 이제 권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c 드라이브로 오셔서 프로젝트에 사용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새 폴더를 만드시고 스톡 오토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줍니다 vs 코드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서 설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에 오픈 폴더를 누르시고 아까 만들었던 스톡 오토 폴더를 열어 줍니다 그러면 vs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할 폴더인 스톡 오토라는 폴더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뉴 터미널을 눌러서 터미널을 열어 줍니다 이때 강의를 똑같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cmd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파워쉘 등 다른 걸로 돼 있으시다면 이걸 클릭하셔서 셀렉트 디폴트 쉘을 누르시고 커맨드 프롬트를 눌러 주시면 여기가 cmd로 바뀝니다 이제 api 사용을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pip install py win auto 를 입력해서 py win auto 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new file 버튼을 눌러서 test.py 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걸 설치하고 리로드를 해 주겠습니다 리로드 후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인 3.86 32bit 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 버전이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온 플러스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환경 설정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드를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짓입니다 인터넷 상에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아주 잘 되어 있는 코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형하는 편이 훨씬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크레온 api 로 검색해 보시면 크레온 플러스 api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크레온 플러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api 사용을 위한 각종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파이썬으로 선택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제 코드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종목 정보를 구하는 예제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 샘플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생성한 테스트 점 파일 안에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 주시고 터미널 창에 파이썬 테스트 점 파일을 입력해 주시면 파이썬 파일이 실행됩니다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종목 정보를 크레온 api를 통해 자동으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파이썬을 이용해서 크레온 api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다 되셔야 다음 강의를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